안녕 와 드디어 이제 하루 뒤면은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 뭐가 나오나요? 저희 앨범이 딱 하고 시작해!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곧 무대도 하니까 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형이 땜에 많이 기다렸어요 맞아 정말 많이 기다렸잖아요 저희도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무대 보여주기를 맞아요 무대하고 싶었어요 진짜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업텐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내일 볼까요 그러면? 내일 내일 봐요 그럼 우리 허니텐 내일 봐요 안녕